자 반갑습니다 이제 파워포인트 유형 살펴보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말로 시상작업 이라고 이야기를 하구요 주어진 2개 슬라이드를 요렇게 한 장에다가 출력하면 됩니다 문제의 지시사항이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여기에 6cm 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다른 과목하고 통일성을 위한 거구요 파워포인트는 상단 여백 조정이 안됩니다 유인물에서는 여백 설정이 안되기 때문에 얘는 기본 4.5cm가 띄워져요 굉장히 많이 질문하세요 선생님 어떻게 6cm 띄우나요 하시는데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 유인물로 해서 출력하면 4.5cm가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예전에 한 8년 전에는 상단 여백이 4.5cm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수험생들한테 혼란을 주기 위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얘네를 위에 이제 비번호 작성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편철 구역 때문에 6cm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얘만 또 빼고 하기는 뭐해서 얘네를 같이 파워포인트도 6cm라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6cm 설정이 불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수없이 얘기하는데 계속 질문한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제시사항이에요 요것만 보면 다 끝납니다 각 슬라이드를 문제의 슬라이드 원안과 같이 출력하시오 요것만 읽어보시면 뭐든 해소가 될 거예요 글꼴은 원안과 같거나 유사한 형태로 하시오 글자 그림 및 도형의 크기와 문양은 문제와 비슷하게 하시오 모든 글씨 선 등은 흑백으로 작업합니다 칼라로 하지 않습니다 글상자 그림 및 도형 등의 색채우기는 회색 40% 정도예요 40%를 정확하게 찍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0%로 할 겁니다 또 이제 그 이유가 많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왜 50%로 하라고 해요? 당신이 책임질 거야 이러시는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40%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0%로 하면 간단하게 딱 찍히는데 40% 바꾸려면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하여고요 또 이게 각 시험장 프린터마다 인쇄를 했을 때 농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40%랑 50%랑 채점관이 식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투명도 0으로 한다 각 슬라이드는 원안과 같이 외곽선 테두리가 이거예요 이렇게 테두리 나오도록 하시오 슬라이드는 A4용지의 1분의 2 범위 내에서 가능한 크기가 되도록 하시오 그래서 두 장을 A4용지 한 장에 출력하시오 특히 인쇄 출력 시 아래의 예시와 같이 출력하시오 단 형별, 비번호, 수험번호, 성명은 자필로 작성합니다 출력한 뒤에요 자 이게 이제 예시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두 개를 한 장에 출력하면 됩니다 됐죠? 자 여기에 뭐 몇 가지 Q&A가 있는데 제가 필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슬라이드는 어느 유형이든지 상관없나요? 필요 없고요 글꼴은 문제에 원한 것 같거나 유사한 형태로 선택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근데 뭐 도둠체나 굴림체가 육안으로 그렇게 쉽게 구분이 되지 않아요 대신에 이제 궁서체 같은 경우는 이게 확 튄하잖아요 그래서 이 궁서체 정도는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글씨 선상자 그림 도형의 색채우기 회색 40%로 하라 그랬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나요? 네 맞아요 하지만 우리 채우기 색은 50%로 할 겁니다 자 저장할 때 파일 이름은 비번호, 비번호 이름, 본인 비번호로 작성합니다 슬라이드 두 개를 A4 용지 하나에 인쇄해야죠 슬라이드 인쇄시 외곽선 테두리 인쇄되도록 하라 그랬죠 얘네는 직접 잡페일에 잡필로 작성한다고 그랬죠 자 여기에 보시면은 뭐 6cm 여백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슬라이드를 작성한 컴퓨터에서도 인쇄 함께 하나요? 하는데 시험장마다 달라요 그래서 전용 컴퓨터에서 인쇄할 수도 있고 본인 좌석에서도 할 수 있고요 차이점이 하나 있다고 하면 엑셀에 하고 엑세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쇄 페이지 설정을 하게 되면 얘가 파일을 이동을 해도 거기에서 그대로 나오는데요 얘는 유인물이기 때문에 유인물은 자리를 바꾸거나 이 프로그램을 껐다 키면 다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꼭 다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풀이 과정은 우선은 파워포인트 실행하고요 1슬라이드 작성하고 2슬라이드하고 저장하고 인쇄하면 됩니다 내용이 써있는데 이건 그냥 구색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선은 첫 번째 거 끝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유형 파악하기는 끝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 이런 거구나 하실 수 있어요 의외로 요즘에 파워포인트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본적인 내용들 나는 파워포인트를 조금 해 하더라도 기본적인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숙지해 주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company Knowing If supplies There Are